한국국토정보공사 남조선과 국제사회의 격찬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목되는 문제들을 놓고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뉘자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연합부대들의 합동군사훈련과 각 군정 병정별 훈련들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비롯한 훈련과 연습들을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현대전의 능통한 야전사령관, 최고 지도자가 미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발기하시고 훈련장에 나가 직접 지도하시는 것은 오직 북에서만 볼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일 인민군의 싸움 준비를 최종 단계에서 완성하려는 의도라고 논리보다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당국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올해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현지 시찰이 지난해보다 더욱 공세적이고 또 실전에 근접한 것으로서 전례 없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길을 치면서 잔뜩 긴장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조선 군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형 반함선 로켓과 전술 미사일 발사들을 보아주신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잊어보지 못한 타격 훈련을 직접 조직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최고 수준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 매우 긴장된다 김정은 체제 출연 이후 신형 무기 개발에 매진해온 북이 올해 그 위력을 적극 시위하고 있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의 반향들은 올해 우리 군대가 진행한 모든 훈련과 연습들에서 다 울려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신뢰만 들면 지난 1월 하순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적 해상 목표에 대한 군정 타격 훈련을 직접 지도하신 이 소식이 나갔을 때 말입니다 이때 그 남조선 내부가 정말 열흘 이상이나 법석 끌었습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훈련을 직접 지도하시는 사진문원들을 모시고 김정은 제1위원장 공해군 합동훈련 지도 김정은 제1위원장 미 해군 역사의 수치스러운 한 폐지를 우리 세대가 써주자고 주장 미 본토도 당한다고 강조 이런 제목들을 달고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도 저마다 텔레비전에 등장해서 이 훈련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분석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이 발기에서 진행된 이 훈련이 미국을 직접 겨냥한 매우 위협적인 무력시라고 평한 것입니다 남조선 언론들은 전투기와 잠수함 등을 동원해서 항공군과 해군 합동으로 미 항공마음 타격훈련을 진행한 데 대해서 전투기와 오래를 동원한 공군 해군의 합동 해상목표 타격훈련이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평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담대한 성격이 이번 훈련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은 보란듯이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에 해당된다 이런 식의 대미 무력시위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하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훈련에서 추상 같은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 핵전쟁 미 본토 타격 등 어느 때보다도 더 강경 발언을 하시었다 이것은 최근 미국의 한미합동군사연습과 핵시험의 림시 중단을 제안하고 북미 대화를 강조하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평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 언론들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주요 언론들도 논리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은 김정은 용도자께서 적 해상 목표에 대한 군종 타격 훈련을 조직 지도하셨다고 하면서 김정은 용도자께서는 항공모함도 얼마든지 수장해 버릴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그이께서는 조선이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따스통신뿐 아니라 일본의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마이니치신봉, 이란의 파르스통신, 미국의 VOA 방송을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이에 대해서 논리 보도했습니다 특히 남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 주요 언론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 밑에 선군조선의 막강한 군력을 과시한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완전히 성공을 하자 대서특필로서 보도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옳습니다. 지난 5월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멈서 보아주시고 정말 대만족을 표시하셨다는 이런 소식이 보도돼서 우리 군대 이민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었습니까 이때 남조선 내부가 정말 굉장히 끓었습니다 남조선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바다면을 뚫고 석고친 탄도탄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문원을 모시고 북전략 잠수함 탄도탄 시험 발사 성공 김정은 제1비서 참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였다 일단 결심한 것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며 여기에는 그 어떤 제지와 압력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대서특필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의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완전히 성공시켰다고 크게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조선 언론들은 우리의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안팎이지만 수직발사관의 잠수함 탑재에 성공한 것이 놀랍다고 하면서 이번에 북은 신형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을 설치하여 탄도탄을 사출시켜 발사를 단번에 성공시키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을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성공하였다 북조선군이 남조선군보다 10년 이상 앞서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을 탑재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우리가 핵 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조선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번 시험 발사로 전략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국가 대열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미사일 능력이 최대한 향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 핵탄도 탑재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핵 보복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명실공이 막강한 핵옥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옳습니다 한편 남조선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잠수함 타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가 잠수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위치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저들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킬체인이라든가 사드 같은 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저들의 생전에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정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앞으로 전략 잠수함의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 미국도 함부로 우리를 핵 공격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대북 핵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북의 핵 전략은 도약하고 미국 남조선 동맹의 대북 핵옥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언론들도 논리 보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아시아의 한 통신은 김정은 최고 용도자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조선에서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에 있어서 실제적인 핵 타격 위협으로 될 것이다 조선의 잠수함은 미국 수역으로 은밀하게 수중항행하여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들과 본토 목표들을 타격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9일 이집트의 사다엘 발라드 텔레비전 방송은 북조선이 전략 잠수함 탄도탄 시험 발사에서 완전히 성공하였다는 보도는 남조선 군부 관리들에게 있어서 청천병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북조선이 미국과 남조선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강화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NHK 방송은 어떻게 보도했는가 하면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은 바닷속의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발사 준비를 외국이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북조선이 개발을 더욱 추진할 경우 군사적 위협은 한층 커지게 된다고 이렇게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신문 콩탑 바사손 라오는 군사적 위협에 무자비한 반격을 가하며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 나아가시는 김정은 용도자의 담력과 배짱에 미국은 기가 꺾여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며 추종 세력들은 어리 나갔다고 이렇게 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오고 미국의 군부와 종계의 고위인물들도 경의하는 원수님의 담력과 배짱 앞에 정말 기가 꺾여서 쫄쫄 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사실만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태폐양 지역 미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한 해군 제덕 해리스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맡게 될 작전구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우리 공화국을 꼽으면서 북조선에는 우리 동맹국들인 남조선과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다 김정은 지도자는 핵무계와 함께 그것을 대륙 너머로 날려버릴 수단을 가지려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북조선 지도자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로 말하면 해외 주둔 미군 사령부들 가운데서 제일 큰 사령부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아프리카 동부의 인디아 양으로부터 미국 소부의 태평양 열한에 이르기까지 43개 나라를 작전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령부에 소속된 미군 무력만도 30여만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무력과 최신 전쟁 장비를 거느린 해리스가 부임하기도 전부터 우리의 경위하는 김정은 원수님이 두려워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한 걸 보면 정말 세계에서 제너라고 하는 미국 것들이 우리 원수님의 담력과 배짱 앞에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30여만 명의 이런 미군 병력이 하루아침에 무주고원의 신세가 되겠는데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조선에서 경위하는 원수님에 대한 이 남조선 인민들의 훈모의정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인터넷들의 천하를 재패하는 김정은 대장님의 그 모습에 우리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대장님은 성격이 파격적이시고 신리적인 지도자이십니다 배짱도 커서 결코 제국주의자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멀리서나마 뵙게 되어 하늘에 감사합니다 이런 칭송글들이 정말 수많이 어르고 있습니다 지호는 서울 곳곳에 있는 이 노래방들의 말입니다 이 노래방들의 화면 반주 음악 프로그램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위하는 원수님을 칭송하는 노래들이 수많이 수록되고 이 소식이 널리 알려져가지고 정말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노래방에 몰려들어서 우리 노래를 부르는 이런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죽했으면 버스 폐당이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이 터졌다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정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백승의 선군 혁명 용도로 우리 혁명 무력을 정말 필승불패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 원수님을 남조선과 국제사배가 얼마나 열혈히 칭송하고 또 적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